경북지방 우정청은 오는 26일까지 추석 우편물 처리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. 경북 우정청은 이 기간 처리될 소포와 택배가 하루 평균 16만 2천여 개 모두 325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인력과 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오는 12일부터는 토요일에도 배달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또 우정청은 이용객들에게 가급적 22일 이전에 발송할 것과 부패나 파손을 막기 위해 포장재에 신경을 쓰고 겉포장에 새 우편번호와 연락처를 적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